고개를 위로 돌리세요. 위로. 천장 보시고 아래 보시고 뒷덜미 당겨 주시고 왼쪽 보고 왼쪽 귀를 갖다 어깨에다 붙이고요. 오른쪽 귀를 오른쪽 어깨에다가 붙이시면서 목이 당겨주고 어깨를 돌려주시고 반대로 손가락 운동 위로 아래로 손목을 위로 아래로 주먹 졌다 펴다가 주먹 졌다가 펴다가 주먹 졌다 펴다가 주먹 졌다 펴다가 옆으로 이번에 손목을 옆으로 손 끝에 이렇게 하나씩 찝어주세요. 손마디 끝에 집어주세요. 엄지손가락으로 손 세 번째 마디 다 집어주세요. 손마디 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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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어주세요.